지금 이 글을 보면서 환자분들이 생각이 참 많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긴 곡선 사각턱 수술을 원하는데 해당 게시글을 읽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긴 곡선 사각턱 수술을 하게 되면 높은 확률로 울퉁불퉁한 턱라인을 갖게 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잘못 생각하셨습니다. 일단 일반화의 오류고요. 제가 사각턱 수술을 원하는 건 기존의 각이 큰 턱을 줄이면서도 최대한 선명한 턱라인을 갖는 거다. 해당 글에 따르면 선명한 턱라인과 사각턱 수술은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인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영상의 환자거든요. 이 영상의 환자분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 이런 피부 두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사각턱 수술은요. 웬만하면 해봐야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피부상 겉에서 봤을 때 이렇게 불국불룩 살이 두껍고 이런 분들이 턱뼈가 크다고 잘라냈을 때는요. 큰 효과를 못 봐요. 그래서 자를 거면 아주 최소한 잘라야 돼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만약에 피부상태고 턱뼈가 사각턱이 크다 그러면요. 사각턱 여기만 자르세요. 이 차각 안 생기게 여기까지만 자르시고 길게 뺄 필요도 없고요. 딱 사각턱에 튀어나온 부분만 딱 자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를 뼈만 보고 이 영상 하나만 보고 이 영상의 핵심은 많이 자르면 안 된다가 맞고요. 그 다음에 내 피부 두께가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수술 방법을 욕심내서 크게 줄일 건지 아니면 살짝 내가 아주 싫은 것만 제거할 건지를 결정하셔야 되는데 일반화를 하고 계세요. 많이 잘르면 저렇게 된다. 이게 아니고요. 저렇게 두툼한 피부에서 뼈를 많이 자르면 저렇게 된다예요. 그럼 피부가 얇고 말라 있는데 뼈만 크다. 그러면 왕창 잘라도 괜찮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100% 또 말르고 그러면 무조건 자르면 된다. 이것도 아니에요. 아까 피부 탄력도 봐야 되죠. 침샘 근육도 봐야 되죠. 얼굴 너비도 봐야 되죠. 길이도 봐야 되죠. 나이, 피부 연령, 지방 두께, 근육 두께 이런 거 다 봐야 된단 말이에요. 침샘까지도. 이게 고려할 요소가 너무 많은데 너무 단순하게 많이 자르면 저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상담받을 때, 수술을 전에 상담을 받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전문의 상담을 받으라는 이유가요.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아무리 알아보시고 제 방송을 오래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해하실 텐데 여러분이 고려해서 생각하는 수술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전체로 봤을 때 한 20%면 의사가 보는 시각은 고려사항이 여러분이 두 가지, 세 가지 고민한다면 의사는 그 뒤에 숨어있는 10가지, 20가지를 고민하거든요. 그런데 밖으로 표현하는 게 있고 그냥 본인만 알고서 표현 안 하는 것도 있고 어려워서 환자들한테 그냥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의 상담 받으시고 CT 찍어서 피부 상태도 보시고 근육 두께도 보시고 침샘도 보시고 귀밑각이 얼마나 큰지도 보시고 얼굴 길이 비율도 보시고 이런 것들 다 봐야 돼요. 그래서 턱선은 뚜렷하고 귀밑각만 없다. 그럼 귀밑각만 없애야죠. 갸름한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턱선이 뚜렷하다는 건 갸름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환자분 피부 상태를 몰라요. 가장 중요한. 그래서 전문의 상담을 받으세요. 인터넷 정보로 혼자서 수술 방법, 수술 계획 세우시면 조금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zoo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